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건가요 라고 물어봅니다 뭐부터 만들어 봅니다 여기서 누가 다는 그렇죠 내 고양이들이 뚱뚱해질 것이다 라는 표현을 영어로 하면 뭐 아 캣츠가 아니고 캣 이렇게 공부하고 온게 되게 이상하네요 동영상 안본 것도 너무 티나고 그리고 넌 지난 시간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나의 가방이 뭐냐 그럼 나의 고양이들은 뭐겠냐 왜 왜 붙어있냐 공부 다 하고 오세요 도대체 뭘 공부했는지 잘 모르겠네요 계속해서 마이하고 캣츠를 왜 떼 놓는데 도대체 나의 고양이라고 뻔하게 써 있는데 이 이 아멘